그 안 말하는 금메 어쩌고 한게 설마 이건 아니지? 불합격 주셨으면서. 아니, 제자가 철단선이 없는 소리 하는 거 어떻게 그냥 두고 봐요. 저 사표냈어요. 얼마나 다녔다고? 내신 그 땀이 지간박한 소리를. 아니, 경험이랑 경력이 필요해. 그래야 비싼 값을 모셔가지. 아니, 준호가 왔어요. 야, 이준호. 넌 나가? 뻥이야. 남한 사람 널리고 깔린 게 대치도냐. 아, 선생님. 아, 진짜 빨려. 근데 왜 스승처럼 굴려고 하지? 선 넘으신 거 아니에요?